이걸로 그놈들 잡아놓으면 우리 수사는 바로 중단이잖아요. 피해자 신원 파악만 하고 낙모가 묻어둡시다. 근데 지금 박 형사가 그 안에서 크게 덜컹 거인 거 아닙니까? 다시 의심받는 분이 왔고요. 원상복구 시켜야죠. 한 번만 도움 청합시다. 뭘 도와달라는 말씀이시죠? 유 경사님이 경찰 중에 전기체를 만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닙니까? 유일한 분 아닙니다.